요 맨 반갑습니다 어 지금 오늘 이 영상은 협찬을 받아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두 색상 모두 민트 색상 이고 굉장히 추천하고 인기가 많은 색상 이라고 해요 그리고 실제로 봤을 때도 굉장히 깔끔하고 이쁩니다 그리고 미국 브랜드면 갤럭시 아이폰 전부 다 호환 가능하고 블루투스로 그리고 방수 도 되구요 5 보시다시피 색상이 굉장히 이쁘잖아요 색상 이쁘고 컬러가 굉장히 컬러풀 합니다 굉장히 다양하며 그리고 두 제품 모두 다 합리적인 가격과 그리고 이어폰 터치를 통해서 뭐 일시정지 빅스비 시리 음량 감소 이런거 제가 보여 드리면서 말씀해 드릴게요 왜 제가 일단 제 얼굴 안보여드리고 이거부터 보여드렸냐면 보시다시피 색감이 너무 이뻐서 제가 이거 먼저 따로 보여드리고 찍고 싶더라구요 그리고 또 이 박스도 굉장히 이쁩니다 굉장히 지금 크기도 제 손 크고 굉장히 고급스럽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굉장히 쪼꼬네 이거 저는 진짜 이렇게 쪼꼬네 이거 저는 진짜 이렇게 쪼꼬네 수가 있나 바둑알 있죠 바둑알 동그란게 요만하지 않을까 그래서 바둑알보다 조금 더 큰 수준 진짜 그 정도로 아담하고 굉장히 쪼꼬네한데 너무 가볍습니다 너무 휴대하기 좋고 요거는 진짜 딱 그냥 그 굳이 비교를 다른 브랜드랑 해보자면 약간 에어팟 프로보다 더 얄쌍하고 작으면서 굉장히 가벼운 네 그런 느낌입니다 옆에 좋은게 요렇게 잡아서 손이 미끄럽거나 핸드크림 발랐을 때 손이 굉장히 미끄럽고 이렇게 놓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잡다가 슥 이렇게 내려가서 미끄러울 때는 근데 요 끝에 요거 요거 양 두개 다 있거든요 이거를 잡으면 전혀 그럴 일이 없죠 놓칠 일이 손가락에만 힘을 주면 되니까 여기 있으면 손바닥이 미끄럽거나 이럴 때 쓱 놓칠 수 있는데 일반 블루투스 이어폰들은 이거는 얘를 띡 잡고 손가락에만 힘을 주면 놓치지 않고 아니면 손가락을 잡으면서 얘를 잡으면서 이렇게 감싸면 더 확실하게 놓칠 일이 없겠죠 네 이런 장점이 있다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나머지는 제가 보여드리면서 이제 제 얼굴과 함께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이렇게 지금 두 제품 모두 일단 먼저 화면으로 보여드렸는데요 네 일단 그 다음 먼저 보여드릴 제품이 일단 얘부터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다 못 외울 것 같아서 메모장에 좀 메모를 해가지고 좀 보면서 읽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네 그것 좀 이해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까면 요런 느낌인데 굉장히 자석이 좋아요 이렇게 탁 딱 에어팟 제가 2세대에 써봤고 갤럭시 버즈 프로 또 제가 지금 쓰고 있거든요 현재 그래서 이것도 닫혔을 때 이 느낌 있죠 이거 딱 이게 똑같아요 타 브랜드랑 똑같아요 딱 딱 네 그리고 제가 이어폰 이거 두 개 있죠 뒤집어서 지금 안에 꽂혀 있습니다 흔들어 볼게요 솥바닥 밑에 대고 열려 있어요 안 떨어집니다 그만큼 자석이 붙어있는 자석 힘이 좋다는 거예요 그 좀 약간 저가형 이어폰이나 좀 안좋은 이어폰들은 이거 이렇게 이렇게 흔들면 예를 들어 열었다가 오 이렇게 하다가 둑둑두둑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안 떨어집니다 네 굉장히 그만큼 자석력이 좋다는 거 고정력 땅에 떨어지거나 그러면 예를 들어 사람 많은데서 이거 떨어뜨렸다 사람들이 밟고 지나면 바로 부셔지잖아요 뭐 대중교통 타다든지 그럴 일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어폰 꼈을 때 이거 어떤 착용 느낌이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게 꼈을 때 이게 멘트로 알려줘요 이게 제대로 낀 건지 솔직히 제가 모르겠는데 이게 아마 마이크 이렇게 이어져서 말할 때 마이크가 이렇게 된 거 같아요 느낌이 그리고 레프트 채널 이러면서 약간 영어로 좀 김이 알려주고 그리고 이어폰을 꾹 누르고 있으면 노멀 모드 그 다음에 뭐 일반 모드 그 다음에 뭐 주변 소리 소음 듣기 모드 그 다음에 노이즈 캔슬링 기능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능까지 이게 딱 누르고 있잖아요 여기를 그냥 꾹 누르고 있으면 얘가 알려줘요 멘트로 지금 뭐 노멀 모드 노이즈 캔슬링 모드 뭐 이러면서 알려줍니다 그래서 아 지금 내가 무슨 모드를 사용하고 있구나 이거를 자연스럽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또 귀에 오래 끼고 있어도 제가 예전에 에어팟 2세대는 오래 끼고 있으면 귓볼 안이 되게 아팠거든요 이거는 보시다시피 커널형 이렇게 보면 고무가 있는 커널형 이어가지고 오래 껴도 저같이 에어팟 2세대 귀명의 귀 아픔 연관 검색으로 많이 뜨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없다라는 장점 그리고 주변 소음 들을 때 더 확실하게 차단이 되는 커널형 이어폰의 장점이 그거잖아요 네 그런 장점이 있고 인체 공학적 디자인을 이용해서 귀 오래 끼고 있어도 안 아프고 편안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게 좋고 그리고 사실 이 제품이 2020년 2021년에 가장 핫 키워드가 뭐였냐 가성비 아니겠습니까 가성비가 굉장히 좋습니다 가격 대비 성능이 좋다 말이잖아요 가성비가 굉장히 좋아서 이게 139,000원 이지만 거의 뭐 2, 30만원 버금가는 그런 성능을 가지고 제가 아까 이거 끼고 노래도 들어보고 유튜브도 봐보고 노이즈 캔슬링 기능도 써보고 다 해봤는데 오! 너무 좋더라구요 이 가격이 이 정도가? 저는 솔직하게 조금 아무래도 이렇게 일반적인 우리나라 사람들이 알려진 브랜드들 보다는 좀 생소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기대치가 그렇게 높지 않았는데 제가 에어팟 2세대도 써보고 갤럭시 버즈 프로도 써보고 다 써봤잖아요 네 좋습니다 진짜 거의 뭐 비슷해요 진짜 뭐 완전 예민한 사람들 아닌 이상 진짜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어폰을 여기 넣었을 때 자석력이라죠 탁! 탁! 이 들어갈 때 자석이 약하면 넣기 힘들잖아요 이렇게 구멍 맞춰야 되는데 얘는 톡! 방금 넣은 거 보셨죠? 자석 탁! 탁! 지가 붙어서 이것도 세고 딱!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거 닫을 때 느낌도 굉장히 경쾌합니다 딱! 딱! 네 그리고 자석 힘도 좋아서 그냥 지가 알아서 툭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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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들어가고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뺏다 꼈다 뺏다 꼈다 할 때 이런 게 불편하면 이것도 되게 스트레스해 사람이 근데 이런 게 굉장히 좋고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장점이 이렇게 벨트라든지 가방 이런 거에 또 카라비너를 이용해서 스타일링 같은 거 이렇게 메고 다니면서 할 수 있고 요거를 여기에 이렇게 이렇게 여기 같이 있잖아요 손 잡을 수 있다 했던 거 여기다 이렇게 카라비너를 딱 껴 가지고 네 스타일링이나 벨트고리 같은 데도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스타일리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문 금액 상관없이 다 무료배송 무료배송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무료배송을 해 주고 음 그 다음에 아무튼 굉장히 저는 좋은 거 같아요 솔직히 이 소울이란 브랜드를 잘 몰랐는데 이걸 저는 계기로 물론 제가 협찬을 받았지만 아 정말로 이거 진짜 좋은데? 내가 이런 브랜드를 진짜 모르고 있었구나 사람들도 많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진짜 들었어요 진심으로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이지만 노래 들었을 때 풍부함 풍부함 성향 이런 게 진짜 대기업 그런 진짜 똑같아요 애플 삼성 네 저는 물론 진짜 음질 너무 좋은데? 진심입니다 이거 음질 너무 좋은데? 이렇게 느꼈어요 진짜로 네 그래서 제 거 갤럭시 버즈 프로 다시 한번 껴서 비교해 봤는데 이 가격에 이 정도가 진짜 좋다 이렇게 느꼈고 네 그리고 그래서 정밀한 사운드로 진정 음악을 느낄 수 있다고 하는데 정말 저는 정밀하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아기자기하죠 바둑알 있잖아요 바둑알 그거보다 조금 더 큰 사이즈에요 뒷면 아 얘도 제대로 한번 보여 드릴게요 옆면 앞면 앞면 충전은 C핀입니다 C핀 네 C타입 으로 기본적으로 USB 포트 들어 있습니다 네 요새 뭐 아무래도 C타입이 굉장히 편리하죠 얘도 마찬가지로 요 옆에 이렇게 카라비너를 꽂을 수 있게 이렇게 돼 있고요 포인트가 오 진짜 굉장히 아기자기해요 엄청 가볍고 두 제품도 두 제품도 엄청 가볍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여 드리면 잠시만요 어떻게 보여드려야 되지 둘 다 들기가 쉽지 않네 굉장히 두 제품 다 가볍고 그리고 얘는 가격이 8만 9천원인데 네 진짜 작지만 굉장히 휴대성이 뛰어나요 그리고 일상생활에 또 포인트를 줄 수 있고 이런 컬러풀하니까 색상이 다양한 컬러로 포인트인템으로 활용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주변 소음 듣기 모드 일반 모드로 얘는 두 가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안에는 요런 느낌이에요 굉장히 조그나고 아기자기하죠 주머니에 넣고 다니기도 굉장히 편하고 파우치 라던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활용이 굉장히 좋다는 점 얘도 똑같이 커널형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네 고무가 있는 커널형인데 약간 껴봤거든요 제가 껴을 때 어떤 느낌인지 보여드릴게요 착용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정말로 얘도 말로 알려줘요 레프 채널 마이 채널 이러면서 제대로 연결됐다 이렇게 알려주고 왼쪽 정면 네 이런 느낌입니다 굉장히 밀착력도 좋고 네 좋아요 네 귀에도 쏙 들어가고 진짜 이것도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없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얘가 커널형이기 때문에 외부 소리 차단해주는 효과가 굉장히 얘도 뛰어납니다 주변 소음 듣기 모드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장점도 있고 가성비도 거의 최고죠 사실상 그리고 또 한번 충전하면 또 오랫동안 쓸 수 있는 또 이런 장점도 있고 뭐 일단 기본적으로 다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정말로 네 좀 많이 오늘 생각이 바뀐 날 아닌가 이 소울이랑 브랜드에 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두 제품 다 민트가 막 이렇게 촌스러운 민트가 아니라 되게 은은하게 이쁜 민트 색상이에요 진짜로 그래서 이거 사면 저는 진짜 실제로 보고 이렇게 민트 색상이 추천이라고 써있길래 저는 사실 원래 블랙 보시면 알겠지만 다 블랙이에요 저는 블랙을 굉장히 좋아한데도 민트 한번 사보겠다고 했는데 굉장히 네 귀엽더라고요 색상도 이렇게 이쁘고 네 의외로 그래서 괜찮았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울의 소울의 SYNC ANC 제품 그리고 SNANO 이 제품 블루투스 이어폰 두 제품을 리뷰 해봤는데요 두 제품 모두 다 얘는 휴대성이 굉장히 편한 장점 얘는 가성비 플러스 노이즈 캔슬링 부터 뭐 여러가지 있다는 걸 해봤는데 아 그리고 한가지 제가 다 말 안한게 있네요 이어폰을 낀 상태에서 두 제품 다 이렇게 톡톡 터치하면 뭐 일시정지 뭐 빅스비 톡 뭐 시리 음량 감소 음량 증가 그리고 한쪽을 꾹 누르고 있으면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그냥 꾹 누르고 있으면 노이즈 캔슬링 기능 노말 모드 일반 모드 뭐 아까 말씀드린 세가지 모드 있잖아요 네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능 주변 소음 듣기 모드 일반 모드 다 이렇게 꾹 누르고 있으면 돼서 굉장히 간편하게 이용 가능하다는 거 네 그래서 오늘 이 두 제품을 리뷰해 봤는데 어 굉장히 좋습니다 정말로 네 이거를 구입하실 저는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노래를 듣고 음질 너무 좋다 느꼈고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도 저는 가끔 가다가 제거 갤럭시 버즈 프로 꼈을 때 이게 지금 띵띵 손이 아니지만 내가 지금 노이즈 캔슬링 모드가 제대로 켜졌나 해서 그 앱 들어가서 노이즈 캔슬링 모드가 지금 맞구나 이렇게 확인할 때가 있거든요 가끔씩 그래서 이거는 근데 노이즈 캔슬링 모드 뭐 노멀 모드 이러면서 영어로 막 알려줘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게 싫다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오히려 이게 좋았어요 왜냐면 띵띵 이러면 지금 내가 무슨 모드지 이게 모를 수가 있거든요 물론 소리가 좀 차이가 있지만 저 같은 맞귀들한테는 별로 그렇게 의미가 없을 수 있는데 이건 알려주니까 그렇게 번거롭게 또 어플 들어가서 뭐 확인해야 되고 이럴 필요가 없어서 저는 오히려 이런게 더 깔끔하고 내가 더 알기가 더 쉽고 직관적이어서 좋았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제품 네 이 소울 브랜드 블루투스 무선 이어폰 네 두 제품 모두 다 주문 금액 상관없이 무료배송입니다 오늘 이 두 제품 리뷰를 해봤고요 너무나 좋았다 총평을 말씀드리면 너무 좋고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제품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지금까지 요맨 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제 리뷰를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요바